야,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, 근데. 차라리 할 때는 정국이를 아는데, 아니, 이때까지 말할 게 없어서 그냥 있다가 감독님한테 맞는 거 얘기해서 이때다 신청한 거 얘기한 거야? 아니, 정국이는, 나는 정국이는 괜찮다고 생각해. 뭐가? 형 진짜 형이에요. 내가 시민이지. 오케이, 야, 진영으로 갈래? 아니, 봐봐, 아니, 봐봐. 좋아, 좋아. 그냥 진영으로 갈래? 아니, 봐봐, 좋아, 그래. 아니, 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, 근데 아니, 아무것도 안 한 게, 나는 왜 내 마음을 화살을 치르냐고. 근데, 난 뭐가 제일 기분 나쁜 줄 알아요? 진영 선택했을 때 다 끝났는데 진영이 이거 보는 게 너무 싫어요. 그럼 딱.